물고기도 전기를 만들어요 우와! 박사님! 강이 보여요! 강이 꼭 바다 같아요! 아마존 강이라고 한단다 그럼 오늘은 우리 저 강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? 네! 좋아요! 우와! 독특 박사님! 저게 보세요! 커다란 뱀이에요! 뱀이라고? 어디? 저건 뱀이 아니라 뱀장어란다 뱀장어요? 그래요, 뱀장어 뱀장어는 물고기예요 물고기처럼 비늘이 있고 몸 전체에 가느다란 지느러미가 있어요 네! 우와! 정말 크다! 몸 길이가 2미터 정도로 큰 놈도 있지 네! 근데 2미터는 얼마나 큰데요? 어디 보자! 농구 선수들보다 더 클걸? 음, 옳지! 전기를 만드는 전기 뱀장어도 있단다 정말요? 저기 있구나! 어디 전기 뱀장어를 한번 클릭해보렴! 네! 전기 뱀장어는 몸통과 꼬리 부분에 전기를 일으키는 기관이 있어요 전기판이라고 알려진 세포들인데 이 전기판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우와! 정말 신기하네요! 보통은 350볼트 이상의 전압을 가지고 있고 850볼트 이상의 높은 전압을 가진 전기 뱀장어도 있단다 850볼트요? 얼마나 센 건가요? 감전되면 말처럼 커다란 짐승도 기절할 정도란다 우와! 정말 굉장해요! 박사님! 전기 뱀장어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! 저기요! 그래? 그럼 다른 곳으로 가볼까? 이런! 갑자기 왜 이러지? 박사님! 빨리요! 빨리! 저기요! 바로 앞에 전기 뱀장어가 나타났어요! 짜잔!